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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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고 아니인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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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려나용 아이고 이거 김소다 왜 그렇게 잘 까먹어서 어떡해 아이고 으어어어어 장사하러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니? 나는 순쟁이 김서방인데? 내가 막 잊을 뻔했네.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있어? 자, 이걸 또 까먹었어. 산남꽃을 건너 귀국이 산길을 돌아 환영으로 환영! 그렇지, 환영! 아니, 그럼 환영을 떠나볼까? 죄송합니다. 예, 영어. 예, 예. 네, 환영 물이다. 예, 씨. 아니야. 그런데 만다. 네, 환영 간다 오는 길에 뭘 찾아줄까? 아잇, 좋다. 아잇, 여야. 여보, 여보 하나 찾아주시오. 아아! 빗? 예, 빗이요. 여자들이 죄다 가지고 있는 바로 찬빗으로 찾아주시오. 알겠어, 마누라. 걱정 마시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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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혹시 생각이 잘 안 나시거든요? 저기 저 다른 곳이요 저 반난처럼 생긴 창빛이요 도우라 생각이 안 나거든 저 다른 곳이면 창빛을 생각하라 알겠어 내 잊지 않겠어 마누라 예뻐 이렇게 숙쟁이 김서방은 수출발로 환영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